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실전 투자 대회가 시작된다 총상금 10억 2023 키움 영웅전 3월에서 10월 정규전 예선 11월 왕중왕 결정전 결승 지금까지의 영웅전은 연습에 불과했다 난세의 영웅이 되어 왕좌에 앉을 자 누구인가 국내 해외 주식 왕중왕 결정전 1등 상금 1억에 도전하라 키움 영웅전 정규전 예선은 매월 상시대회이며 왕중왕 결정전은 연말 11월에 개최됩니다 금액 리그별로 상위 200위 기록 시 왕중왕 결정전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정규전 예선을 통해 국내 주식 8천 명, 해외 주식 총 4천 명을 선발해 연말 왕중왕 결정전에 참가하게 되며 1억 리그 기준 1등 우승 시 1억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3 키움 영웅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움 영웅전 중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월요일이 아니라 아마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앞서서 보니까 확실히 월요일보다 다들 텐션도 높고 화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저랑 함께하는 시간도 많은 화력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 만나려고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트레이더 분들은 거래가 없는 주말을 좀 기다리실지 또는 쉬어가는 타이밍을 아쉬워하실지 궁금하더라고요 실시간 채팅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요 어제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시장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죠 또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오후장에서 에코프로 삼형제들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상승해서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규전 상위 트레이더 분들 살펴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계속 매매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만큼 오늘 정규전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의 차이 또 순위 변동까지도 좀 예상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순위 변동이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바로 실시간 정규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억 클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억 클럽 1위는 심은초이님 1위 유지하셨습니다 337.4% 1위와 2위의 사이가 거의 한 200% 수익률 차이가 나죠 그만큼 정말 부동의 1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세면은 정말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은 부동의 1위로 1등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 살펴보겠습니다 봉화소천님 3단계 올라오셨습니다 157.62% 누적 수익률인데요 3단계나 올라오신 거 보면은 이 보유 종목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연결이 잘 안되고 있었나 본데요 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 봉화소천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위 유지하고 계신 2위 3단계 올라오면서 보여주시고 계신데 대보 마그네틱 LNF 어제 정거레일에 보유하고 계셨네요 이 2차전지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셨는데 빨간불 둘 다 키면서 네 수익률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하자 잘림이 한 단계 내려오시기는 했지만 153.56% 누적 수익률이라 2위와 3위의 이 간극 크지 않습니다 또 4위까지도 차이 크지가 않은데요 다음 주 순위가 또 어떻게 변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위 예서사랑님도 한 단계 내려오셨지만 151% 수익률 보여주시면서 2위에서 5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천클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는 주식킹 블라인드님 한 단계 올라오셨습니다 무려 300% 이상 누적 수익률이었고요 전거레일도 수익률을 내셨는데 2위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호한 단호박님 주식킹 블라인드님 올라오면서 한 단계 내려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270% 이상 누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위 시나브로님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올라오셨는데요 250% 가까이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 전거레일에 같은 경우는 거의 31% 수익률을 내셨어요 그러면 또 보유 종목을 안 볼 수가 없죠 EMTEC, DENT, 원준, 동훈, 아나텍까지 4종목 보유하고 계셨는데 3종목이 수익을 내면서 상승률을 견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YY8888님 235.78% 누적 수익률 보여주셨고요 시나브로님 올라오면서 한 단계 내려오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4위 대단하십니다 5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링스님 두 단계 올라오셨습니다 전거레일에 35% 수익률 냈고요 누적 수익률 194.02% 내셨는데 보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금양,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이렇게 갖고 계신데 2차전지 관련해서 확실히 관심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으로 삼천클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는 컴생주사님 310.44% 누적 수익률 전거레일에 마이너스 좀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수익률 300% 넘는 수익률 대단합니다 정말 놀랐고요 2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S님 두 단계 올라오셨습니다 전거레일에도 수익률 내셨고 오늘도 누적 수익률 256.84% 보이면서 두 단계 올라오셨네요 3위 국민연금님도 세 단계 올라왔습니다 2위는 두 단계 올라오시고 3위는 세 단계 올라오셨는데 누적 수익률 223.9% 보여주셨고요 전거레일에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셨는지 또 제가 궁금한데 SPG 보유하고 계셨네요 단일 종목이었고 빨간 수익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 누적 수익률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4위 황금단지님 한 단계 내려오셨고요 221.69% 3위와 4위 순위 사이에서 이 누적 수익률 차이 크지 않습니다 또 이분들도 다음 주에 순위 변동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5위 윤소닉 님도 218.03% 누적 수익률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천클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는 장상검님입니다 382.23% 누적 수익률이고요 거의 400% 다음 주에는 달성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2위 빛나는 동력하네님이 차지하셨습니다 300% 이상 누적 수익률 보여주셨고요 3위는 올레리꼬레리님 250% 가까운 누적 수익률입니다 또 4위는 스칸님 무려 7단계 올라오셨습니다 전거레일에 30% 이상 수익률 냈고요 누적 수익률이 240%인데요 보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넥슨게임즈 셀바스 AI 이렇게 두 가지 보유하고 계셨는데 셀바스 AI에서 이 빨간불 수익률을 내면서 이 누적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위 심투님 한 단계 올라오시면서 5위 차지하셨습니다 100클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클럽 지금 거의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큐빗1님이 한 단계 올라오면서 1위 달성하셨습니다 수익률 정말 놀라운데요 500% 이상 기록을 하셨죠 거의 540% 가까운데 이분 보유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보유하고 계시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보여주고 계시긴 한데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률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2위 똘미님 살펴보면 한 단계 내려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500% 가까운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3위 바다고라니님, 4위 불귀신님, 5위 운치십, 기삼십님까지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400% 누적 수익률 보여주시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네요 이제 상위 실시간 조회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오늘 뉴욕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AMD나 AMD 관련해서 또 빅테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또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삼성전자도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뉴욕장 흐름을 이어와서 우리 시장 오늘 AI나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빨간불을 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위 분들, 상위 트레이더 분들은 이 종목들 관심 갖고 계실지 또 다른 종목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실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실시간 조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위 실시간 조회 3분 간격으로 업데이트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1위가 라온택이 올라왔습니다 3단계 급등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라온택 빨간불 켜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앞서서 반도체 AI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HPSP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AI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와 있고요 3, 4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어제와는 다르게 좀 빨간불을 켰는데 지금 많이들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또 7위의 금양, 이수학, 미래나노텍, 10위 카나리아, 바이오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위에서 11위까지 빨간불을 켜면서 많은 분들 찾고 계신 이 종목들 과연 매수와 매도로 이어질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탑천 매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억 대회부터 100대회까지 5개 리그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오늘은 1천 대회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1천 대회 살펴보면요 매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1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량 많이 덜어내고 계신 것 같네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8% 강세를 보였죠 오늘은 좀 물량을 많이 덜어내고 계신 것 같고요 2위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많이 덜어내고 계시고 3위 가온칩스 반도체 관련 주들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또 4위 조일 알미늄 5위 카나리아 바이오 6위 SCI 평가정보까지 이렇게 많이들 물량을 덜어내고 계신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또 담고 계실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로 넘어가 보면요 1위는 대보마그네틱 올라와 있습니다 2위 HP SP 역시 반도체 관련해서 올라와 있고요 3위 금양 4위 강원에너지 5위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6위 EMTEC 7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물량들 많이 담아내고 계시네요 앞서서 HP SP 같은 경우도 상위 실시간 조회에서 봤던 만큼 많이들 좀 물량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계전 그리고 상위 실시간 조회 탑천 매매까지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3월 정규전이 이제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대회가 끝이 나는데요 앞서서도 계속 순위 변동이 있었죠 그만큼 이 상승 여력 아직까지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순위 유지를 위해서 또는 순위 변동을 위해서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수익률 내는 우상향 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